삼리오 일진,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폼차코, 폼폼프린, 시나모롤, 쿠로미, 얘네가 일진이에요. 피아노라는 애가 있나? 18위? 삼군이라고 해야겠다. 이거 삼군. 왜 자꾸 나누니? 아저씨는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거든요. 안하면 뭐가 뭔지 몰라. 자, 월요일날 이 시간에 방송하는 건 오랜만인데 원래는 이 시간 때 좀 하려고 했었어요. 방송을. 근데 안 했죠. 왜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여행은 후쿠오카예요.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가족끼리 참 가기 좋은 곳이죠. 중국인도 많이 가고, 한국인도 많이 가고, 일본 가면 한 번씩 들려야 되는 곳. 가장 일본 관광지 중에 접근성이 좋은 곳. 위치가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고, 일본에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크잖아. 제주도랑 같은 위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워. 이렇게. 중국에서도 가까워. 사실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본을 대학교 때 오사카 교토에 한 번 가고요. 오키나와 한 번 가고요. 삿포로 근처 갔고요. 도쿄 한 번 가고요. 최곤미수 선생님하고 키타큐슈. 키타큐슈가 여기에요. 여기. 후쿠오카역이. 키타큐슈 여기. 그때 이제 갔던 게 우리나라에서 오죠. 온 다음에 후쿠오카에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걸 타고 가요. 이렇게 가. 가서 고쿠라 성에서 최곤미수 선생님하고 성 보고. 섬이 4개인데 큐슈랑 혼슈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섬이잖아요. 시모노 새끼랑 모지코. 모지코 항하고 이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갓몬 카이코 메카리라고 다리도 있고 지하도도 있어요. 지하 통로.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최곤미수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가라토시장에 가서 초밥을 사 먹고요. 여기로 쭉 올라가가지고. 청일전쟁 그 조약 했던데. 거기도 한번 가고. 이제 최곤미수 선생님의 주장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시모노세키에서 했을 거 아냐. 시모노세키에서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공격하면서 이제 안 좋은 조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모노세키에 가면은 소비하지 말자. 근데 큐슈로 넘어가면 소비해도 된다. 큐슈에서는 소비를 해도 되나요? 여쭤보니까. 어. 해도 된다. 통로 걸어가가지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소비를 하면 안 되나요? 아 소비를 하면 안 된다. 단 소비를 할 때는 할인된 것만 먹어야 된다. 할인된 것만 먹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줘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미 관광 온 이상 돈을 썼는데 항일여행이라고 명명하면서 할인하는 거 혹은 두 개 묶어서 하던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약물고 걸어가고. 여기 넘어가자마자 막 커피 마시고 몸 마시고 막 밥 먹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한 번 왔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번에 가족끼리 코오카에 오게 된 게 나영씨 생일이어가지고 어디 한번 나들이 한번 가야되는데 웬만한 데는 다 갔더라고. 아 어디 가지 어디 가지 하다가 안 간 데 찾다가 안 간 데 계속 찾다가 보니까 여주까지 갔어. 갈 때를 먼저 정하고 여기서 뭐 보지? 이렇게 하면서 찾아봤단 말이죠. 근데 여주가 뭐 사실 뭐 뭐 있어? 여주 쌀하고 여주 아울렛 밖에 더 있어요? 진짜 이 약물고 찾았지. 이 약물고 찾으니까 이게 나온 거야. 세종대왕 릉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거기 묻혔어. 간단한 뭐 설명해주는 데도 있고 나름 나쁘지 않대요. 뭐 가족끼리 한번 나들이 하고 해서 하면은 하루 정도 해서 1박 하고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여주 가야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내가 뭐 촬영하다가 옆에서 아 뭐 그냥 시간 좀 비워가지고 일본이나 한번 갔다 보려고요. 이러더라고 옆에서. 그래서 어? 생각해보니까 일본 후쿠오카로 가면 비행기 한 1시간 반 안 걸리거든요. 차라리 그냥 갔다 올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일단 후쿠오카로 가기로 정하고 주변에 이제 가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후쿠오카는 진짜 많이 가니까. 그냥 뭐 별거 없대. 그냥 가면 된대. 그리고 나도 이제 최민 선생님하고 갔을 때 있죠. 다 한국말 써있고 어려울 게 없어요. 해외여행 난이도 극하. 극하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국내보다 더 쉬워. 지하철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냥 대충 지하철 타면 돼요. 근데 국내에 지하철 없는 지역 가면은 택시 안 탄다는 가정하에 버스 잡고 뭐하고 하기가 더 힘들어. 여기는 지하철로 다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온 여행지 중에 최하의 난이도. 제주도보다 난이도가 쉬울 수 있어요.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자. 이제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요. 후쿠오카 공항에 딱 내립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내리면은 여기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 하나, 둘, 셋. 두 정거장만의 하카타로 갈 수 있어요. 두 정거장만의 시내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항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개꿀이다. 그때 이제 최곤수 선생님하고 갔을 때는 후쿠오카에서 하카타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갔죠. 고쿠라 갈 때 기온까지 간 다음에 기온에서 막 무슨 뭐 공원에서 도시락 먹고 뭐하고 하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간 거야. 여기를 들른 이유는 기온을 들른 이유는 엄청 큰 목조 불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최곤수 선생님이 보자고 하셔가지고 여기 잠깐 들렸다 온 거예요. 이건 최고로트예요. 자 가정로트는 하카타까지 온 다음에 텐진에서 이제 놓을 게 많다 여기. 여기서 이제 뭐 쇼핑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하는 곳인데 텐진에다 잡는다는 게 막 숙소 막 찾다 보니까 여기가 여기였지 해서 아카사카에다 잡았어 내가. 왜냐면 이 숙소 이름이 무슨 무슨 뭐 텐진이야. 그래서 난 텐진인 줄 알고 여기를 잡았어. 그래서 지하철역으로는 요렇게 해서 여기서 내렸다. 그래서 한 정거장인데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역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막 걸어갈만 해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하나, 하카타 둘, 셋, 나카스 카와바타 넷, 텐진 다섯, 아카사카 여섯. 여섯 정거장만에 그냥 와버립니다. 인천 국제공항 간 다음에 거기서 서울 가려면은 한 시간 가야잖아. 이런 데가 없어. 그래서 아카사카에 3번 출구에 호텔 잘 시티 후쿠오카 텐진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나는 이게 텐진인 줄 알았어. 이게 왜 여기까지 갔냐면은 일본이 숙소가 2인 숙소는 많아. 침대 두 개짜리 하려면은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져나온 거야. 오호리 공원 가까워서 좋겠는데 오호리 공원 안 갔어. 왜 말 안 했어? 오호리 공원 내가 지나가다 본 거 같은데? 어? 아 근데 이거 경포우수로 대체돼요. 여기도 이제 조깅 코스 이렇게 있고 대체돼. 여기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일 거 같아. 안 가봤잖아? 아 느낌이 그래. 그래서 첫째 날 2시, 3시에 도착해 가지고요. 여기서 아카사카에서 짐 풀고 슬슬슬 걸어갔죠. 3번으로 딱 나와. 어? 3번이죠. 여기 써있죠? 3번 나와. 딱 봐. 이거 이거 철사. 철사집이 여기 호텔 잘시티에요. 2층으로 가면은 로비. 1층이 이제 식당이에요. 조식 먹을까 말까 하다가 전날 예약하면 할인해준다고 해가지고 조식은 하루 먹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조식 하나 예약하고 숙소에다 짐 풀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구경하고 계시네. 가다가 이게 쭉 가다가 어 나는 여기 남쪽이니까. 겉옷을 벗었어. 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그래서 추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쭉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랬어. 추워. 나 외투 좀. 그래서 돌아갔어. 돌아갔죠? 이렇게 계속. 다시 호텔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멀리서 일본인 한 명이 뭐 트레이를 하나 끌고 오면서 주변 사람들 막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내 차례까지 온 거지. 말을 걸어. 막 설명을 해. 일본어 모른다. 그러니까 아! 그러더니 잉글리시 오케이! 막 설명을 해. 이 지역에서 파는 맛있는 뭐 빵이고 유명한 빵이고 막 해서 사래. 뭐 야미야미 베리베리 야미 막 이렇게 뭐. 내가 설명 듣고 있는데 소망과 쏘영이는 먼저 이제 가고 있었어.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아 하나 살까 했는데 아 쏘리쏘리 해가지고 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만났던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외투 챙겨가지고 다시 나왔죠. 이제 뭐 먹을까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키와미야 함바그. 이제 여기로 갔어. 왜냐하면은 쏘영이가 이제 후쿠오카 함바그를 먹어가지고 그게 맛있다는 거야. 아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저녁이기엔 뭐하고 점심이기엔 뭐하고 약간 애매한 사이에 있어서 어 한 번 가볼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대기를 안 하고 갔어요. 한 30분 대기했나요? 그래서 구워 먹는 거야 이제. 돌판에 굽는 거 여기 달궈진 돌에다가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먹은 거랑 비슷해. 근데 체계적으로 엄청 체계적으로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음식점이 되게 작아요. 그럼 이쪽에 줄이 쭉 있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직원이 탁탁탁 나와. 다음 메뉴 미리 픽해놓으라고 메뉴판을 여기서 한 일곱 팀까지는 나눠줘. 그래서 골라. 고르면 여기 와가지고 주문을 다 받아놔. 옷도 들어가면 막 부산대면서 막 치대구 막 하면서 하잖아. 빨리 먹고 나가는 게 이쪽에서도 한 팀이라도 더 받으니까. 줄에서 이미 옷 줄에. 자기가 걸어들인다고 옷 달래. 그래서 나 옷을 맡겼죠. 그럼 딱 가면 주문한 게 탁 나와. 그럼 먹고 그냥 탁 나가면 돼. 괜찮다. 이거 괜찮다. 내가 줄 서 있는 데를 안 가봐가지고 몰랐는데. 난 처음에는 어 왜 이렇게 친절해? 왜냐면 여기 한 명을 쓰는 거거든. 한 명 쓸 정도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명 쓰고 테이블 몇 개 더 돌리면은 그게 더 훨씬 이득인 거지. 아무튼 뭐 세트도 있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냥 구워 먹는 한 바가 있어. 계란 말고 계란 없이 만 원 돈 하나. 근데 이제 여기 세트로 들어가면 이제 피곤해져요. 스테이크를 네 점 얹어주는데. 여기 네 조각 있거든 네 조각. 네 조각 넣으면 한 8,000원인가 만 원이 붙고. 밥, 국, 샐러드, 소프트 아이스크림 합쳐가지고 세트로 추가하면은 한 2만 원 나와. 그냥은 나쁘지 않은데 막 추가하면 좀 비싸진다. 맛있냐 하면은 맛있어. 근데 나는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내가 먹으면서도 옛날에 후쿠오카 함박을 먹었을 때도 그랬는데 진짜 너무 귀찮아. 나 너무 귀찮아요 이게. 이것도 나눠줘요. 그리고 나 이거 먹으면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이 생각을 했지. 키와미아 함박은 여기 생각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업장은 아닐지도? 손님의 만족도를 생각하는 업장일지도? 라는 생각을 했어. 이거 1, 2천 원 먹어서 여기서 테이블에서 삐대면서 있는 거 보느니 빨리 보내고 한 팀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업주의 입장에서 먹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왜 아이스크림을 세트에 넣어가지고 왜 여기서 사람을 안 나가게 만들지? 3분, 5분 삐대도 뒤에 사람들은 이게 누적되면은 두 팀, 세 팀, 네 팀인데 그 생각하면서 먹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옷 받고 하다가 여기가 너무 체계적으로 탁탁탁 돼. 나가면 탁탁탁 치우고 테이블도 테이블 그 안 치는 거를 여기서 관리하니까 효율적으로 딱 수납을 탁탁탁 시킨다고. 뭐 3명 왔어 그러면 3명 탁탁탁, 4명 왔어 탁탁탁.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왜 아이스크림을 팔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가게 됐지. 아 이제 어디 갔까 하다가 캐널시티 여기로 갔어요. 여기 간 이유는 여기 이제 또 한국인들이 적극 추천을 했어요. 분수가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 분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연을 한다는 거야. 7시랑 9시에 원피스 애니메이션을 짧게 틀어준대. 평소에는 분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공연 시간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블라인드가 샥 내려와 다 하얀색이. 뭐 여기서 빔 프로젝트로 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루피, 조로 막 얘네들이 막 나오면서 막 팍 생쇼를 해요. 이거 막 분수도 퍽퍽퍽 올라가 막 그 해적들 대포 소리 막 내면서 퍽퍽 하면서 위에서 촤악 올라가는데 물이 떨어지면서 퍽.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찍고 있어. 영감님도 찍고, 할매도 찍고, 애기도 찍고, 아저씨도 찍고, 아줌마도 찍고, 젊은 남녀도 찍고, 다 찍어. 일본 사람도 찍고, 한국 사람도 찍고, 중국인도 찍고, 다 찍어. 막 그 정도는 아니던데? 맞아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 재밌다 정도야 원래는.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가고 그렇게 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밥을 먹었어. 1에서 10 정도까지 맛이 그레이드가 있다고 치면은 6 정도 맛있었어. 맛있어? 맛없어? 라고 대답하면 뭐 맛있어?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한 6.5에서 한 7. 그러면 뭐 갈만 해? 안 가면 뭐 가볼만 해? 이러면 이제 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야 너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 분수쇼? 그 어때? 재밌어? 뭐 재밌어? 이렇게 해서 가는 느낌이야. 다. 진짜 그래서 가는 느낌이야. 다. 뭔가 억소리 나지 않아. 시내 쇼핑이잖아요. 후크호크하는. 뭐 쇼핑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 갔는데 어디 갔어? 밥 먹고 쇼핑하고 뭐 분수쇼 가고. 이렇게 되니까 분수쇼에 이제 꽂히는 거지. 단어에. 어? 그래? 그거 재밌어? 어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 난 그런 느낌인 거 같아. 그래서 계속 가는 거 같아 여기를. 외국인들이 특히나. 근데 또 너무 기대 안 하고 가면은 나름 괜찮은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3층 높이니까 어영부영 막 있다 보니까 또 8시가 돼서 건담을 또 봤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또 별거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분수쇼 보고 나니까 이거는 좀 그럴듯해. 시간 되면은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계속 움직인다길래. 팔 언제 움직이지? 계속 기다렸거든요? 안 움직여. 그냥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유니콘 뿌리 여기서 이렇게 딱 팡 갈라져. 그래서 건담 부위가 돼. 이 정도 움직임하고 빛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실제 건담 설정상 크기예요. 잔뜩 또 뽕을 넣어준 거야 또. 진짜 멋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실망.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 멋있었던 거 같다. 약간 그 정도의 평가. 왜냐? 분수쇼 보고. 캐널시티 하카타 가서 분수쇼 보고 나니까 유니콘 건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 이 앞에 점프 매장하고 뭐 산리오 매장하고 있는데 산리오 매장이 미쳤어. 여기가 오히려 나는 숨은 맛집. 이쁜 거 많아요. 나 그리고 산리오에 이렇게 캐릭터가 많은지 몰랐어. 가면 이제 이 키티가 거꾸로 대가리가 박혀있잖아.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대가리들이 다 거꾸로 이제 박혀있어요. 이렇게. 뭐 폼폼프린 뭐 시나모롤. 캐릭터가 엄청 많아. 산리오가 사실 그 70몇 년, 80몇 년부터 이제 나온 캐릭터 회사잖아요. 캐릭터 개발 엄청 했을 거 아니야. 산리오 캐릭터즈. 74년에 만들었잖아. 산리오 일진.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폼차코, 폼폼프린, 시나모롤, 쿠로미. 얘네가 일진이에요. 보면은 헬로키티, 알죠? 근데 산리오는 얘네는 콜라보를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다른 제품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 무슨 난 옛날에 봤을 때는 너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같은 아저씨도 알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이 멜로디. 얘는 이제 75년에 만든 애인데 얘보다는 얘가 더 잘나갑니다. 쿠로미. 얘가 배트맨이면 빌런. 빌런격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원래 각 캐릭터마다 서브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서브 캐릭터로 만든 건데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가 독립된 거야. 육무회 있죠? 육무회. 산리오 육무회의 한 명이 된 거야. 원래 5황이었어 이렇게. 얘는 좀 약간 입지전적인 캐릭터인 게 뭐냐면은 서브로 출발해가지고 메인으로 온 거야. 미친 거지. 다른 애들은 다 애초에 메인으로 만들어진 애야. 태생이 그냥 로얄블라드라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내가지고 메인이 된 캐릭터. 그래서 폼차코 뭐. 개저개. 옛날 문구류에서 많이 봤을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폼폼프린. 이거는 많이 있어요. 무인 문방구에 많아요. 시나모롤. 시나모롤도 무인 문방구에 많아요. 6황 중에서도 이렇게가 4황인 거 같아요. 내 생각엔. 헬로키티. 폼폼프린. 시나모롤. 크로미.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해요. 여기서. 각 캐릭터랑 이렇게 엮어줘. 얘네가 캐릭터가 많잖아. 캐로피. 캐로피도 좀 있어. 근데 이제 쏘영이가 이거 산리오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많아진 이유가. 프로젝트 세카이에서 했어요. 갑자기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쏘영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요이사키 카나데예요. 카나데를 좋아하는데 얘가 어떤 산리오 캐릭터랑 같이 붙었냐면. 얘랑 연결됐어. 근데 얘가 고슴도치가 아니고. 백곰인데. 백곰인데 그 모포를 뒤집어 쓴 거야. 근데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산리오에서도 약간 한 3군? 3군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아저씨의 눈으로 비정하게 보면 이름도 모르겠어. 프로젝트 세카이가 한 30명 이상 나와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다 매칭을 시켜주려면. 상대적으로 비인기 캐릭터도 매칭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헬로키티만 다 해줄 순 없어. 한교동. 멍청하게 생기네. 얘 계속 나와. 요즘에 밀어주는 거 같아 얘. 아따맘마. 귀여워. 근데 처음엔 뭐야 이러잖아. 귀여워. 그 일본 매장에서도 얘 계속 다 껴있어. 턱시도쌤? 뭐야 이름이 턱시도쌤이야? 전투복도 나비 넥타이. 턱시도쌤. 나 본 적이 없는데? 턱시도쌤은 남극 턱시도 아일랜드에서 멋쟁이 펭귄이에요. 유학파네. 이름이 쌤이에요. 선생님. 턱시도 선생님이 아니고. 아 여기 쌤, 탐, 팜 이렇게 있네요. 산리오보프. 수족관에 줄여있는 생물들을 모티브로 한 2017년 산리오에서 나온 캐릭터 브랜드. 귀엽긴 해. 나름 야심작이었던 거 같아. 홍게씨. 땡떤. 태생적으로 얘는 메인이 될 수가 없다. 그냥 태생적으로. 신체적 한계. 표현이 안 된다 얘는. 얘는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마루 땅. 마슈. 얘는 딱 넌 그냥 서브 캐릭터 해. 하고 만든. 얘인데. 문제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 갔는데 한번 쭉 둘러보고 이제 친구 거 뭐 사고 딱 갔어. 갔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야.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샀대. 이 모프 캐릭터가 있는 카드 꽂는 게 있었어. 어떤 델 가도 얘가 없어. 이 캐릭터 상품이. 어디에도 없어. 그 산리오 매장이 웬만한데 다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얘가 없어.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샀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고. 진짜 잘 만들더라. 캐릭터. 미친 거 같아. 퀄리티도 진짜 좋고. 아이디어도 진짜 좋고. 진짜 사고 싶게 만들어. 내가 봐도 분명히 이거 사고 나면 짐덩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분명히 안 써. 근데 너무 이뻐. 이거를 못 이긴 사람들은 사는 거야. 사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사실 쓸 데는 없잖아. 가방에 달고 다니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야. 가방에 달고 다닌다? 근데 또 사고 싶단 말이야.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게 될 수밖에 없어. 귀여워가지고 다 사고 싶거든. 산리오 오리지널이 따로 있어요. 오리지널이 확실히 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라인 프렌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프렌즈 잘 만들어. 근데 내가 느낀 건 그래도 역시 일본이 이런 캐릭터 산업이나 굿즈 같은 거는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거 랭킹도 있어요. 크롬이. 2020년 7위, 5위, 3위. 한국 한정으로는 1위. 한국에서 인기가 유독 많구나. 우리나라에서 진짜 좀 체감상 좀 많아. 폼폼프린. 크... 1위 3번 했네요. 이거 무슨 뭐 메이저리그 뭐 1위 몇 번 했는지 뭐 그런 거 같아. 그치? 시나무럴. 애들이 좋아하나 봐. 나는 좀 약간 무섭거든? 좀 징그럽거든? 눈이 윤기가 없으니까 더 그런 거 같아. 윤기가 없으니까 눈이... 눈이 탁해서. 봐봐. 무섭잖아. 좀. 와... 2군 한 번 하고 그냥 1군이네. 부동의 1군. 학고 시절이 없다. 우사이나. 와 얘는 인기 없게 생겼는데? 23위. 태국에서는 2위. 난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한국 한정 9위야? 포차코. 와... 5년 연속 1위네. 2023년에 갑자기 4위. 요즘에 좀 보이더라. 일본 산리오 가니까 좀 보이더라. 저놈 원래 인기 있었음. 캐로피. 캐로피 인기 많아요. 아... 한 번 1회 우승. 산리오 남자는 뭐야. 산리오에서 제작하는 여성향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폼폼프린을 좋아한다. 마이 멜로디를 좋아한다. 일군들만 좋아하네? 모프 좋아하는 애는 없겠지? 헬로키티를 좋아한다. 리틀 트윈스타를 좋아한다. 시나모로를 좋아한다. 캐로피를 좋아한다. 메드바츠마로를 좋아한다. 헬로키티를 좋아한다. 피아노를 좋아한다. 피아노라는 애가 있나? 얘 인기 많아? 투표 결과 없는데? 아 나름 1군이에요? 아니 아저씨까지 알아야지 1군이야. 아 본 것 같은데? 18위. 한 2군. 2군 정도. 3군. 3군이라고 해야겠다. 이거 3군. 왜 자꾸 나누냐. 아저씨는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거든요. 안그러면 이걸 안하면 뭐가 뭔지 몰라. 그 특징을 몰라.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최근. 산리오 캐릭터즈 랭킹. 최근 꺼야 이게. 시나모롤, 폼폼프린, 쿠로미, 포차코. 헬로키티? 헬로키티가 5위야? 얘네 둘이 미쳤다니까. 얘네가 초등학생들이 진짜 좋아해. 문방구에 진짜 많아. 이 상품이. 한교동 주작인 것 같아요. 한교동. 한교동 왜? 한교동 귀여워. 아따맘마. 아 1군이잖아. 턱시도쌤? 미친 말도 안 돼. 턱시도쌤이 9위야? 베드바치마루. 내가 좀 의외인 거. 리틀 트윈스타. 턱시도쌤. 한교동. 이 3개는 좀 약간 뭐지? 자 2군. 코기묘. 진짜 모르겠다. 아니 캐로피 선생님이 2군이야 이제? 구데타마? 아 구데타마 여기 거야? 산림호 거였어? 옛날에 한창 잘나가던 선생님인데. 구데타마 좀 약해졌죠 많이. 조춤? 조춤은 뭐야? 2군 부터는 좀 모르겠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좀 하더라? 이게 졸라 잔인한 게 키리미짱? 키리미짱 이게 잔인한 게 식재료예요. 캐릭터가 식재료. 죽은 동물 살 부위가 캐릭터가 됐어. 생선토막 세계의 히로인. 키리미. 카마보코짱. 상어. 사메선배. 이거 고등어. 이거 방어. 도미. 은대구. 이제 그 돼지도 있어요. 돼지 여기. 나루토. 뭐야? 삼치. 사또브리앙. 부타바라. 2군은 된다. 자 여기까지 2군 끊겠습니다. 코로코로쿠리링. 3군입니다. 요시키티? 뭐야? 나오지도 않아. 3군은. 모프. 은하제공 모프가 돌명해. 어디 나와? 다스베이더? 아 그래서 다스베이터처럼 이렇게 한 건가? 우사히나. 3군은 이제 안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형. 변형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군부터는. 약간 커스텀. 헬로 미미. 막 이런 애들. 막 이거 있잖아. 미미건담. 미미건담이었나? 뭐 있는데? 로즈. 이었나? 막 리본으로 싸우는. 리본으로 싸우는 건담 있어. 리본으로 싸우는 건담. 아 막 리본으로 싸우는 거 있는데? 아 노벨건담. 그러니까 4군까지 오니까 이제 노벨건담까지 오니까 4군. 여기는 의미가 조금 없다. 왜냐하면 한 표에 따라서 쭉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아. 야 할매. 할매도 계시고. 페어리로 너무 딸기맨. 와 이거는 진짜 딸기맨. 딸기맨. 이제 건담. 건담인지 아닌지도 헷갈려. 풍차건담. 네덜건담. 네덜건담. 막 이런 거야. 이런 거. 건담인데. 건담인데 조금 애매해. 딸기맨 완전 마개조 됐어. 마개조. 이거 만약에 딸기맨. 딸기 키티도 아니고. 인형 뽑기에 있어. 만약에 이 딸기맨. 근데 정품이야. 근데 짭이라고 할 것 같아. 이거 헬로키티 짭 아니야? 오리지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캐릭터가 진짜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개발하는 거지. 캐릭터 회사니까.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하나 터지면 쭉 가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위험이 느껴지죠. 이 1군들. 시나모롤, 폼폼프린, 크로미, 포차코,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한교동. 3군까지만 해도 대단한 녀석들 같습니다. 모프가 우습게 볼 녀석이 아니네. 디어 다니엘. 이런 변형. 헬로키티 변형들도 무시할 게 아니야. 이거 노벨건담 이런 녀석들도. 작년 꽤 궁금한데. 재작년. 재작년. 3위. 크로미. 2위. 폼폼프린. 또 시나모롤이겠지. 아이씨. 지들끼리 다 해먹어.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 여기서도. 1위랑 2위가. 시나모롤 대통령. 폼폼프린 부통령. 크로미 총리. 딱 해가지고. 포차코. 마이 멜로디. 헬로키티. 리틀 트윈. 완전 일군이었네. 리틀 트윈스타. 한교동. 코김명. 코김명이 조금 떨어진 거였네. 턱시도쌤. 배드바치마루가 요번에 올라온 거였어. 쇼바이락. 왜 재작년에 잘 했는데. 요시키티. 얘가 인기가 많나봐. 모프. 모프가 적당히 하네. 아래는 의미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2021년 보겠습니다. 갑니다. 폼폼프린. 포차코였어요. 2021년. 크로미는? 아 5위였어. 얘 그럼 3위까지 올라온 거야? 얘가? 밀어내면서. 리틀 트윈스타. 턱시도쌤. 쇼바이락. 얘는 왜 갑자기 사라졌냐? 쇼바이락은. 한교동. 한교동이 엄청 열심히 해서 올라왔네. 해먹는 애들이 해먹죠. 자 20년. 시나모롤. 폼폼프린. 포차코. 아 원래 이렇게 해였는데. 오? 크로미 없어. 요시키티랑 키티가 둘이 먹고 있었어 원래. 요시키티가 좀 떨어진 거였네. 아 크로미 7위. 턱시도쌤. 구데타마. 구데타마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한교동. 올라온 거네. 아 얘. 코록코록 크리링이. 아 이거구나. 나 이제 알았어. 햄토리. 그죠? 아니야? 방가방가 햄토리 아니야? 아 다르네. 뭐야. 안 유명하잖아. 방가방가 햄토리였으면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자. 19년. 어?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어 2020년부터 시나모롤 집권기가 시작된 거였구나. 얘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냐. 마이 멜로디가 좀 밀려났네. 구데타마 9위였어. 구데타마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 한교동 18위. 한교동이 이제 미친듯이 올라갔네. 아. 잠깐 비켜준거였네. 어떻게 올라갔냐. 2020년에 어떻게 올라간거야. 요시키티는 또 어떻게 올라갔고. 구데타마 8위. 구데타마 지금 십몇위 아니야? 19위인가 막 그러잖아. 크로미 10위. 한교동 18위. 얘도 좀 올라왔네. 배드바치마루. 19년도에 진짜 키티 어떻게 올라온거야. 오 마이 멜로디 3위. 키티 4위. 오 구데타마 5위였어. 포차코가 여기선 십이네. 크로미 11위. 한교동. 한교동 왜 다 십파리야. 리루리루 페어리루. 봐봐. 여기 좀 높았대니까. 지금 막 많이 떨어진게 이거야. 한교동 압수수색 해야됨. 오. 폼폼프린이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시나모롤이 부통령이었던 시기가 있었어. 폼날도. 폼날도 1위 시절. 2016년. 우와 구데타마 4위. 키티보다 위에 있었어. 구데타마가. 키리미 짱. 높은 녀석이었잖아. 꽤. 한교동 체크해볼까요. 한교동 18위에 없어. 30위였어. 한교동. 갑자기 2017년부터 18위. 막 이렇게 올라가더니. 오. 2014년. 마이멜로디. 키티. 트윈스타. 아니. 폼폼. 폼날도 4위. 이게. 이게 말이 돼. 시나모롤 5위. 2015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간. 이렇게 됐구나. 이 둘이. 둘이 해먹은게. 폼폼프린이 한 두해에 해먹고. 그다음부터는 시나모롤을 쭉 먹었네. 이때는 잠깐 뺏기고. 이건 진짜 알 수 없는. 갑자기 헬로키티가 왜 튀어나온거야. 2019년에. 나머지는 쭉 안정감 있게 계속 먹죠. 이때 키티. 마이멜로디. 폼폼프린. 시나모롤. 확실히 스타트는 폼폼프린이 좋았다. 스타트는. 이게 이제 고전. 고전 강좌. 키티와 마이멜로디. 고전 강좌. 쭉 한 4위 정도. 계속 꾸준히. 4, 5위 정도. 유지해주는. 리틀 트윈스타. 뭐야 얘는. 얘네들 그냥. 10년 지나니까. 안 보이죠. 말은 뭔데. 말은 뭔데. 다시 한번. 요즘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거. 아 여기 있네. 얘가 수상소감도 말하네. 많은 응원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다들 너무 사랑해. 얘 응원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모두가 팀 폼폼프린이야. 언제나 함께하자. 사랑해. 와 응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같은 꿈 향해 달려보자. 시나모롤이 수상소감 하고. 베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포차코가 이게 옛날 캐릭터인데. 최근에 좀. 한 근 5년 새에 올라온 느낌이죠. 확실히. 한교동 미쳤고. 얘는 32권 밖에 있던 애인데. 7년 전부터 한 18위 정도까지 올라오더니. 은근. 여기 지금 최고점 찍은거네. 한교동은. 케로피도 좀 올라온 느낌. 해외국 가볼까요. 한국. 시나모롤. 한국은 쿠로미가 2위. 포차코. 폼폼프린. 폼날도 4위까지. 4위도 대단한거거든. 근데 1위를 했고 2위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4위를 해도 폼이 떨어진걸로 이제 느껴지는거지. 대만. 폼폼프린. 대만에서는 인기있어요. 시나모롤이 3위야. 신기하네. 9대타마 6위. 한교동 없어. 한교동 없어 여기. 한교동. 지금 채팅했긴 했어. 한교동 저 못생긴게 왜 있는거야. 뭐야 어디야. 홍콩. 민나노타보. 포차코. 민나노타보. 이탈리아 시나모롤. 요시키티. 어딨어 폼폼프린. 파리. 영국. 폼폼프린 1위. 딩구리데이지. 모프. 9위. 이게 나라마다. 확실히. 우사하나. 6위. 확실히 달라 나라마다. 크롬이. 구데타마. 여기도 구데타마. 스페인. 구데타마 3위. 아 이렇습니다. 한교동 구석하라. 지금 계속 보니까 어때. 한교동 계속 보니까 정들죠. 아 나 얘 살까 했었다니까. 한교동 귀여워. 한교동 귀엽잖아. 아구같이 생겨서 귀엽잖아. 한교동 인형 매입합니다. 후아쿠타 베이비 한교동 인형 구해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제발 저에게 교동의를 주세요.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저에게 제발 교동의를 주세요. 진짜 살기 싫게 생겼대. 이게 레몬맨 수요랑 비슷한 건가. 한교동 인형 판매합니다. 우비 한교동. 공룡 시리즈. 베이비 한교동. 약간 그 원펀맨에 나오는 심혜왕. 심혜왕 귀엽게 한 것 같아. 모혜화. 모혜화 한 것 같아. 원래 요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저 뒤에 약간 초점 안 맞는. 뭔가 이질적인 게. 아 제가 봤을 때 직박이형. 한교동 스타일로 캐릭터 하나 만들면. 캐릭터 사업 잘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 세 개가 있는데. 이걸 막 산다는 거죠. 사람들. 한교동 세트. 한교동 세트. 한교동 팬들 주목. 한교동 굿즈들을 가득 담은 한교동 굿즈 등장. 한교동 캐리어. 한교동 죽부인. 한교동 물티슈 케이스. 한교동 미니인형. 한교동 헤어 터번. 한교동 수납백. 한교동 아크릴 키링. 한교동 메쉬바스켓. 한교동 펌프보틀. 한교동 당첨복권. 매력둥이 한교동을 잔뜩 만날 수 있는. 한교동 아타리쿠지 제일 복권. 온 세상이 한교동이다. 이 사람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 계속 보니까 정도인데. 아 귀여워. 아 귀엽다. 나 이거. 이 사람 왜 저러는지 알겠다 이제. 베이비 한교동 인형 구해요.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이게 한교동이지. 30위부터 올라온 한교동의 저력이지. 내가 봤을 때 한교동 5위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 10년 안에 5위까지 들어올 수 있어. 이름도 뭔가 웃겨. 한교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교동인가? 행요동인가?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한교동이었어. 진짜 귀엽다. 여기 있네. 산리오 카페에 로우스탁.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얼마 안 만든 듯? 시나모롤하고 비교해볼까요? 한교동은 43개인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시나모롤. 222개. 헬로키티. 500개. 포차코. 132개. 아 포차코는 이렇게 하니까 귀엽다. 차분한 스타일이네. 나 이거 사실 처음 보거든. 아동 보게 많은가? 본 적이 없지. 난 마이 멜로디는 좀 봤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또 유아틱한 건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귀여우면서 뭔가 알콩달콩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너무나 평화롭고 막 쫙 릴렉스되고 이런 건 또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어른. 애기나 어른이 좋아해. 턱시도쌤. 턱시도쌤도 한교동보다 두 배 많아? 요즘은 차이카와 먼잡귀가 대세던데. 차이카와? 이게 뭔데? 먼잡귀? 아 얘가 인기예요? 이건 산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이라서 먼잡귀? 농담곰에 나가노가 선사하는 인기 시리즈가 드디어 등장. 아 농담곰이 이건가 봐. 근데 요즘은 캐릭터가 좀 비슷해. 아 이거 이거. 요즘은 캐릭터들이 좀 비슷하지 않아? 이게 맞지 않나? 85년에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디자인했지? 취미. 자신의 굿즈 모으기. 적극적으로 영업도 하잖아. 근데 얘는 영화 아니다. 너무 근본이 없다. 캐릭터가. 얘는 좀 귀여움. 얘는 종수랑 의중이 합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아무튼 여기 강 따라서 먹고 그냥 구경도 하고 밤에 이자카야 가서 먹고. 다음날은 모모치하마 여기랑 아타고 신사 여기 갔어요. 아타고 신사. 화재를 막아주는 신사라고. 그래서 여기 신사 가고 여기 해변 가고 여기 가고 후쿠오카타워 가고 이거 할 게 없었어. 사실 신사에서 여기를 다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후쿠오카타워에서 여기서 전망을 볼 게 없는 거야 사실. 그리고 해변은 해변은 대충 둘러보고 밥 먹고 끝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내가 막 검색해보니까 여기 여객터미널이 있죠? 여객선. 이걸 타면 여기로 갈 수 있어. 그래서 후쿠오카타워를 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30분 맞춰가지고 타서 여기로 그냥 갔어. 근데 아무도 안 탄 거야 토요일날. 나랑 일본인 부부 딱 두 팀만 탄 거야. 뭐지? 토요일날? 근데 여기 수족관이 있어. 그래서 수족관 한번 들려야지 여기. 근데 여기가 5시까지 영업을 해. 3시 반에서 20분 걸려서 가. 가면 3시 50분이죠. 그럼 1시간 볼 수 있잖아. 여기 근처는 이거 보려고 가는 건데 이미 다 간 거지. 사실 이 시간에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알려주더라고요 직원이. 1시간 볼 수 있는데 볼 거냐고. 그래서 본다고 했거든? 돌고래쇼는 이미 끝났어. 근데 이제 수족관 봤는데 재밌어요. 수족관에 종수 있어서 종수 찍음. 직박이형 아니냐고? 직박이형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행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후쿠오카는 그냥 가격 같은 거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면 그냥 숙소 정하고 비행기 정하고 도착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한국말로 돼 있고 가져갈 거 딱 두 개입니다. 구글 맵. 파파고. 폰. 여권. 지폐. 끝.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 현 중서부에 위치한 시 후쿠오카 현청 소재지 후쿠오카 현 더 나아가 큐슈 최대의 도시이다. 대한민국과 220km 거리로 지리상 가장 가까운 일본의 대도시. 도시권 순위는 4위. 여기는 막 옆에 있는 도시랑도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생활권으로 이제 묶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보면 이제 수도권으로 묶이잖아요. 거의 그냥 도쿄 오사카 빼고는 그 다음이네. 부산광역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었고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것이 특징. 엄청 이제 가기가 좋고 공항이 가깝고 한국과 가깝고. 관광도 그냥 뭐 돌아다니면 되고. 다자이후, 야나가와, 고쿠라, 모지코 등 주변 관광지를 함께 보는 것이 일반적. 다자이후는 뭐야. 시 이름 그대로 과거 이곳에 설치되었던 행정기관 후쿠오카시의 유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성도시 치고는 인지도가 상당한데 큐슈 국립박물관과 다자이후 텐망구 다자이후에 있는 신사로 일본 3대 텐망구로 꼽힌다. 이게 신사인데 궁이 붙은 게 있더라. 궁이 붙은 건 뭐야. 지식의 신을 모시는 신사. 여기가 유명한 데인가 봐. 매년 합격이나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참배객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해서 일본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새해 첫 참배객 방문객 수가 전국 10위권에 들 정도라고 함. 일본 공신. 일본 공신이 있어서 신신이 여기 안장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참배객들이 많다고 함. 일본 공신이에요. 아무튼 다자이후는 요거랑 큐슈 국립박물관. 와... 이거 뭐야? 이거 손잽이야? 가방 손잽이? 어깨 매는 건가? 네 번째로 설립된 국립박물관. 동아시아사 역덕후가 아니라면 방문하지 않아도 무방. 그럼 다자이후로 왜 가? 동아시아 역덕후도 아니면 갈 이유가 뭐야? 신사보러? 야나가와. 야나가와는 어디야? 후쿠오카에서 좀 있네요 거리가? 아 벳놀이하러 가는데. 아 이렇게 베네치아라고 불린다. 맞네. 일본의 베네치아. 동양의 베네치아는 중국 수저우. 베네치아 왜 이렇게 많아? 아하 중국의 베네치아. 아 중국의 베네치아. 어우 느낌 있어요. 물의 도시 소주답게 육문과 수문이 따로 있다. 가보고 싶다 여기. 한국의 베니스는 어디야? 한국의 베네치아. 김포. 김포 라베니체. 해외여행 안 가도 된다. 해외여행 안 가도 된다. 한국의 베네치아 김포 라베니체. 찾아가는 법.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후 대중교통 자가용이 제일 편함. 명소 라베니체. 한국의 베네치아 후보 1. 김포 라베니체. 후보 2. 포항 운하. 아 이렇게 포항 운하. 유람선 작은 유람선 운항을 시작했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느낌 있는데요. 자 이거 후보 2였고요. 후보 1이 굉장히 압도적인데? 장림포구 베네치아를 아시나요? 후보 3. 베네치아. 이건 그냥. 이건 그냥 그거잖아. 항구잖아. 그냥 포구야. 이건. 도시가 물에 잠겨야죠. 아니 이거. 이건 그냥 포구야. 이거는. 이건 삼척에도 있고요. 울진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옷만 붙인다고 이게 베네치아가 아닙니다. 이런 느낌. 건물이 이렇게 있고. 물에 이렇게 잠겨져 있어서 여기 작은 배가 왔다갔다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이제 베네치아를 붙이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막 물 넘치면 조지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원조 베네치아 보여드릴게요. 원조 베네치아. 답답하네.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옆에. 건물이 바로 옆에 있잖아. 넘치면 조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봐. 근데 좀 골 때리긴 한다. 베네치아 여기.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이래도 돼? 아니 도시 자체가 수맥이 흘러. 잠 어떻게 자요? 물 비린내 엄청나대요. 아니 모기. 모기 알까구 막 이럴텐데. 베네토의 중심도시. 물의 도시로 유명. 자동차 도로가 하나도. 구도심 내부에는 자동차 도로가 하나도 없다. 오토바이조차도 한 대도 볼 수 없다. 자전거를 타고 다해도 벌금을 문다. 따라서 현재에도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 튼튼한 두다리와 수상택시, 수상버스입니다. 진짜 이건 물의 도시네. 심지어 이들도 운행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해 도시 균열을 막기 위해 좁은 운하에서는 7km, 넓은 곳은 11km로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걷는게 빠를 경우도 있음. 대부분 수많은 운하의 물길이 도로를 대신하는 특이한 구조 덕택에 수상도시 대명사가 되었고, 세계의 다른 도시들도 대부분 땡땡의 베네치아라는 식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쌍테부르크나 스웨덴의 스토컬룸은 국유럽의 베네치아. 국유럽의 베네치아. 우와 이거 뭐야? 개멋있네. 스토컬룸. 우와 여기는 진짜 물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느낌이 있네요. 그 외에도 독일의 함부르크, 밤베르크, 암스테르담, 아베이루, 수저우, 야나가와 등이 그러한 케이스. 김포 한강 신도시도 LH에 따르면 아시아의 베네치아라고 한다. 관광도시라서 관광객들을 자주 반기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만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관광객 등살과 높은 물가, 거주의 불편 때문에 베네치아 9시가지를 떠난 시민이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해수면 상승으로 시가지 대부분이 침수되었다. 광장이 침수됐네? 아 나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53년만에 최악, 물난리, 베네치아, 조토위엄, 막 이런 줄 알았어.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읽었죠? 아무튼 베네치아에 뭐 이런 거 있고 탄식의 다리? 탄식의 다리는 뭐야? 1600년에 건설된 베네치아의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 대한민국 통곡의 다리. 훈련병들이 피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지나가는 다리이다. 논산훈련소를 안 가서 잘 몰라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즐기면 된 거 아니야? 페달 시킨 게 왔네요.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갔고요. 자 그럼 안녕. 안녕. 너무 징그러우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리자드맨은 원래 좀 징그러워야 돼. 귀여우면 안 돼. 소영이는 제가 오늘 이거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세팅하고 있는 걸 보더니 으 징그러워하고 갔어. 자꾸 혐오스럽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여운데. 일단 한 시간은 좀 시켜봐주세요. 저희로 기다려주세요.